저희가 솔로 활동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뚜엣 무대를 서게 됐는데요.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뒤로 쭉 이렇게 뚜엣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솔로도 불러주시면 갑니다.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. 아무래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장점이 큰 것 같아요. 의지도 많이 되지만 또 서로 또 봐줄 수 있는 눈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의지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. 저희가 같이 다니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무대에서도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대처 능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. 알게 되는 거.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요. 단점은 뭐 어느 부부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. 네 맞아요. 앞으로도 장르 다르지 않고 다양한 노래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form W.K. ASH. 달리uck Explorions 이제 난 너의 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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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너의 품에 뛰어가. 너의 품에 뛰어가. 저 하늘 높이 날아가. 함께하고 싶어. 나의 지금 이 순간. Get ready. 갈수록 가슴이 더 뛰어 뛰어. 자꾸만 뛰어 뛰어 뛰어. 힘든이 하여. 비워 비워. 네 옆자리 비워. 이제는 너의 품에 뛰어가. 뛰어 뛰어. 미친 듯이 뛰어. 뛰어 뛰어. 내 심장은 fire. 비워 비워. 네 옆자리 비워. 이제는 너의 품에 뛰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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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너의 품에 뛰어가.